2014년 피파 월드컵 D조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그리고 이탈리아가 편성되었다 D조는 이 대회에서 복수의 전 피파 월드컵 우승국이 속한 유일한 조로 모두 3개국이 편성되었다 또한 2013년 10월과 대회 시작 직전 피파 랭킹 기준으로 상위 10개국이 속한 조였다 D조 일정은 2014년 6월 14일에 시작해 6월 24일에 끝났다 코스타리카는 최악체로 세전 우승국들 틈바구니에서 조 최하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과 대조되게 무패로 조 1위를 차지하였다 이전에 우승을 경험했던 3개국 중 2개국인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탈락했다 이탈리아는 첫 경기인 잉글랜드를 이겨 우루과이와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잉글랜드는 첫 경기 이탈리아전과 두 번째 경기 우루과이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일찌감치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지었다 출처 피파 다음 라운드 진출 규정 순위 규정 양국은 8번 경기를 펼쳤고 가장 최근 경기는 2009년 북중미 남아메리카 플레이오프로 우루과이가 합계 2에서 1로 이겨 2010년 피파 월드컵에 나갔었다 우루과이는 전반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에딘손 카바니가 후니오르 디아스에 위해 페널티 구역에서 넘어진 디에고 루가노 덕에 페널티킥으로 넣었다 케일러 나바스는 디에고 폴를란의 슛을 골대 위로 넘겨 우루과이가 격차를 벌리려는 것을 막았다 후반전에는 조엘 캠벨이 크리스티안 간보아가 깊게 찌른 공을 발밑으로 받아 동점골을 넣었다 잠시 후 코스타리카는 오스카르 두아르테가 크리스티안 볼라니오스의 프리킥을 머리로 넣어 역전시켰다 캠벨의 패스를 받은 교체 요원 마르코 우레냐는 오른쪽에 까다로운 각도에서 세기골을 집어넣어 점수를 3에서 1로 바꾸었고 추가시간에는 막시 페레이라가 캠벨을 걷어찬 것으로 즉각 퇴장당했다 이 경기에서 코스타리카는 처음으로 한 경기 3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우루과이는 피파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비남아메리카 비유럽 국가에게 패하였다 공을 경합하는 오스카르 두아르테와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 양국은 24번이 경기를 치렀고 이 중 한 번은 1990년 피파 월드컵 3위 결정전으로 이탈리아가 2에서 1로 이겼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맞대결은 우회파 유로 2012 8강전으로 이탈리아가 득점 없이 비긴 후 승부차기 끝에 이겼다 선제골은 이탈리아의 몫이었는데 안드레아 피를로가 마르코 베라티의 패스를 받은 후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의 상대를 농락하는 패스를 한 후 페널티 구역 외곽에서 공이 오른발 슛으로 낮게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잉글랜드는 웨인 루니위 좌측 크로스를 대니얼 스터리지가 근거리에서 넣으면서 재빨리 응수하였다 전반전은 1에서 1 균형을 이룬 채 끝났지만 안토니오 칸드레바가 우측에서 크로스를 날려 경기를 재개한 지 5분 만에 마리오 발로텔리가 머리로 이탈리아의 결승고를 뽑았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물리치료사 게리 레위는 잉글랜드 동점고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삐어서 들 것에 실려나갔고 잔여 피파 월드컵 기간 동안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양국은 10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번이 피파 월드컵 본선이었다 1954년에는 8강에서 우루과이가 잉글랜드를 4에서 2로 압살했고 1966년 조별리그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다 우루과이는 수비수 막시 페레이라가 앞서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해 그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전반전에 루이스 수아레스가 에딘손 카바니의 좌측 크로스를 받아 앞머리로 선제골을 넣었다 잉글랜드는 우측에 글렌 존슨이 날린 크로스를 웨인 루니가 찍어 차서 첫 피파 월드컵 득점을 올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수아레스는 골키퍼가 페르난도 무슬레라가 걷어내 스티븐 제라드의 굴절된 공을 받아 오른발로 3개 차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고 이 골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사상 처음으로 피파 월드컵 본선 경기를 3경기 연속으로 패했는데 이 연속 패배의 기점은 2010년 피파 월드컵에서 독일과의 16강전이었다 득점을 자축하는 루이스 수아레스 양국은 1994년 친선전에서 한 차례의 대결을 벌였다 마리오 발로텔리는 전반전에 이탈리아의 가장 좋은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 페널티 구역 안에서 공을 발에 얹어 쏜 것이 벗어났다 전반전 막판에 조엘 캠벨은 페널티킥 주장이 거절됐지만 코스타리카가 몇 분 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후니오르 디아스의 좌측 프로스가 브리안 루이스의 머리로 연결되었고 이 공은 인근의 골대를 강타하고 득점선을 넘었다 코스타리카는 후반전 동안 잘 버텨내면서 승리를 쟁취했고 1990년 이래 처음으로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고 동시에 잉글랜드는 1958년 이래 처음으로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지었다 코스타리카는 조별리그에서 피파 월드컵을 우승한 적 있는 국가를 둘이나 이긴 두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1986년 대회와 2002년 에 이 염적을 달성한 덴마크 이래 처음이다 이탈리아의 잔루이지 부포는 네 번째 피파 월드컵 본선에 출전 1998년 피파 월드컵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는 이를 달성한 다섯 번째 이탈리아 선수였다 양국은 아홉 차례 맞대결을 철쳤고 이 중 피파 월드컵에서 두 차례 만났다 1970년대회 조별리그에서는 0에서 0으로 비겼고 1990년대회 16강에서는 이탈리아가 2에서 0으로 이겼다 양국이 가장 최근에 만난 경기는 2013년 피파 컴페더레이션스컵 3위 결정전으로 연장전까지 2에서 2로 비긴 후 이탈리아가 승부차기에서 3에서 2로 이겼다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후 이탈리아는 후반전에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가 발을 들고 에이디오 아래발로 를 들고 태클의 퇴장당의 10명으로 줄었다 이 경기의 결승골은 우루과이의 가스톤 라미레스가 우측에서 찬 코너킥을 디에고 고디니 도약해 뒤쪽으로 지나가는 공을 강타에 넣었다 이 경기 승리로 우루과이는 조 2위를 차지해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갔고 이탈리아를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조별리그에서 두 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 하였다 수아레스의 깨물기 79분경 우루과이의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탈리아의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키엘리니는 이를 목격하지 못한 멕시코인 주신 마르코 로드리게스 에게 깨문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수아레스 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였고 우루과이는 코너킥을 얻어 고디니 결승골을 넣었다 84분 이탈리아의 감독진들 중 한 명은 우루과이의 감독진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벤치에서 쫓겨났다 깨물기 사건 이후 수아레스는 자신이 키엘리니의 어깨와 충돌했고 그건 말건 없다 고주장하였고 이 일은 때로 발생하기도 한다 며 덧붙였다 경기가 열린 날 피파는 수아레스의 깨물기 사건을 놓고 징계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의원회에서 피파는 수아레스가 이전에 두 차례 깨물기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을 확인 아약스에서 오트만 바카를 문 것으로 7경기를 리버풀에서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를 문 것으로 10경기를 출전하지 못했다 해고려 하였다 경기 이틀 후 피파 상벌위원회는 수아레스가 다음 경기부터 9번이 국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이번 피파 월드컵 경기에 더 이상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징계는 피파 월드컵 역사상 최장기간 출장 정지 징계로 이탈리아의 마우로 타소티가 1994년 피파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루이스 엘리케의 코를 깬 것으로 8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는 또한 4달간의 모든 축구활동 금지 조치를 받고 10만 스위스 프르랑 리 벌금을 물게 되었다 단판정은 수아레스가 타구단으로 이적하는 것만큼은 허용했다 수아레스는 이후에 키엘리니 를 깨문 것을 인정했고 깨물기에 물리적인 결과는 키엘리니와의 충돌로 약이 되었다고 적으면서도 정식적으로 사과했다 7월 3일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피파 에게 판정에 대한 항소를 보냈지만 7월 10일에 거절되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를 보낸 후 수아레스는 이후 이적한 바르셀로나 에서 친선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상세정보 환호하는 우루과이 팬들 양국은 서로 맞대결을 벌인 적이 없다 잉글랜드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됨 에 따라 로이 호지슨 감독은 선발 출전 선수를 9명이나 바꾸었고 프랭크 램퍼드가 주장 완장을 찾다 경기는 득점 없는 무승부로 끝났고 이미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 었던 코스타리카는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 조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무승부는 잉글랜드의 피파 월드컵 역사상 11번째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고 잉글랜드는 이 기록에서 최다 기록을 세웠다 프리킥을 준비하는 조엘 캠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